화산이류는 화산 분출로 쌓인 화산 물질이 B 등의 영향으로 점성이 약해져 이류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화산세설물이 물과 섞여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화산이류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재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06년 펠리핀 마연산의 대분화입니다. 펠리핀 마연산이 폭발하면서 동시에 태풍. 두리안과 함께 화산이류 현상이 발생하여 사망 620명, 실종 710명의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빈번하게 많은 피해를 펠리핀에 주고 있는 마연산은 펠리핀 루손섬 남동부 알바이주에 위치한 화라산으로 높이는 해발 E 463이며, 전형적인 원추형 화산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펠리핀 마연산은 펠리핀 레가스피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4월 4일 저녁 9시 54분 마연산이 있는 레가스피 동북동쪽 206km 해역에서 규모 6.24.74.5진원의 깊이는 15km에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펠리핀은 일본 대지진과 연쇄 도미노 지진을 자주 발생시키는 곳이기에, 반드시 펠리핀 지진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펠리핀에서 어제 저녁에 마연산 근처에서 강진이 연속 3번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제 저녁 9시면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즈마에서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던 시간입니다. 펠리핀 마연산과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의 해저 화산들이 연쇄 도미노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가운데에 이틀 전인 4월 3일, 일본 치바현 이치노미야마치 치리가사키 해안 약 500m에 걸쳐 32마리의 돌고래가 발견됐으며, 이 중 일부는 호흡을 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돌고래와 지진의 연관성 관련 과거를 되돌아보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1년 3월 4일, 일반 이바라키현 가시마시 해안에 엘렉트라 돌고래 54마리가 집단 저초대 폐사한 바 있는데, 그 후 엿새 만에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월 3일 치바현 돌고래 집단 폐사 이후 이틀 후인, 오늘 4월 5일 오후 2시 6분에 이틀 전 돌고래들이 집단 폐사를 한 바로 그 치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3.6 진원의 깊이는 10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돌고래가 이틀 전 집단 폐사한 치바현에서는 최근 2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지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최근 3개월간 9번의 지진, 오늘 지진이 발생한 치바현 북서부에서는 5번의 지진, 치바현 남동 앞 바다에서는 2번의 지진, 치바현 남부에서는 2번의 지진, 치바현 북동부에서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